유하! 오늘의 게임은 피자를 다 짓고 달리는 게임입니다! 한 번 진행을 해볼까요? 한 소년이 있군요! 어머니! 저 1조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짤라 인사! 저 일로 가는 건가 봐요? 헉! 꼬꼬다! 꼬꼬! 헉! 꼬꼬 갔다! 이르러 갑시다! 배달! 피자를 배달을 해주고요! 피자 배달을 일로 한다고? 이제 시작인 건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친구! 런! 피자 런! 자! 배달을! 배달을! 팬! 배달! 아니 개요가잖아요! 차가 옆으로 이동을 해! 아침에 그나마 덜 할 것도 꼬라는 생각을! 지금이에요! 여기 피자 받으러 왔어! 피자 받는데 간거 앞에다! 여기다! 받았거든요? 일로 가면 아무도 날 건들지 못할 거예요! 그러지 마요... 이야 자동차가 그냥 날라다니는구만. 조금 넘었어요. 실례합니다. 실례한다고? 아니시면 점프가 안 되냐고. 아 진짜. 한 번만 선봉이라도 해보자 제발. 아저씨 자전거 내놔봐. 야 이거로 죽는 거면 개 복치 아니냐? 개가 뜯기. 오케이. 2,500달러 벌었어요. 오오오오. 실례합니다. 내 또 당했을 줄 알았지. 뻥쳐가자식 와보던가 봐. 지금이야. 개했어. 야 이씨 미친 자전거 저거. 아 나 남았는데. 주인구 너도 좀 문제있다는 거 봐. 이런 걸 돈벌겠다고 그냥 받냐? 한 번 할 때 1,200달러 주면은. 뭔가 쎄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야지! 어디로 오는 거야! 하나만 더 가면 돼! 패션 완료! 끊은 거 아니야? 또 해야 돼? 설마 진짜 저 5,000달러 다 모을 때까지 에이 설마 모여줘 아저씨는 그런 거 아니지? 죽이려는 줄? 지금이니! 진짜 무서워! 여기다! 오케이! 7,000달러 벌을 때 치안 나는데요? 진짜 저 5,000달러 다 모아야 되나봐!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학교가 되는데 비옥이! 개가 찢겨! 피자 1건당 1,200달러를 벌기 위해 몸을 달려가며 배달라는 아주 미친 게임이었고요! 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다들 안녕! 빈버!